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 이야기 나온 여러가지 이야기들 참 가슴 뜨겁게 들었는데요 특히 한글과 관련된 것들 문제들 우리가 사실 스마트폰을 사든 컴퓨터를 사든 제일 먼저 사자마자 해보는 일에 한글 한번 읽어보고 써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일이 그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엮어졌는지 저는 그 당시에 당사자는 아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역전의 용사들을 모시고 이야기 듣는 자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단에서 끝까지 자리하고 계신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사실 다들 젊으신데요 그 당시 그 당시에 청춘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그 노력들을 해오셨는지 오늘 이제 네 분의 용사를 모시고 먼저 세 분의 발제를 먼저 듣고요 그리고 곧 이어서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모시게 되신 네 분을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설명을 드리고 계속 이어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린터 관련해서 발제를 해주실 분이 이만재 박사님이십니다 현재 서울대 융합기술원 특임연구위원으로 계시고요 한국과학기술원 키스트 원조 프로그래머십니다 한국 CRT 아니 한글로 된 CRT 개발 물론 하셨고요 1990년에 이제 솔빛미디어 CD롬으로 이제 굉장히 유명한 한국에 소개했던 그런 기업이죠 기업 설립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학교와 이제 애틀리를 거쳐 다양한 후진 양성 연구에 힘써오셨고요 그 공로로 산업 포장을 수상하신 바 있습니다 이만재 박사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만재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어서 그 발제를 해주실 분은 박승규 박사님이십니다 그 한글 CRT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텐데요 현재 아주대학교 교수로 계십니다 1976년에 이미 카이스트 당시 이제 석사 논문으로 한글 연구하시고 또 한글 모아쓰기 또 입안하시고 이제 개발하셨습니다 이듬해 이제 TV 그 당시 TV를 컴퓨터에 연결하는 디스플레이 삼아서 한글 터미널을 처음으로 이제 개발하셨고요 84년에 미국 IBM 왓슨 연구소에서 5세대 컴퓨터 개발에도 참여하신 석학이십니다 돌아오셔서는 이제 애트리에서 행정전산망용 주전산기 개발 참여하시고 그 간에 모든 공로를 인정받아서 91년에 국민순장을 수상하십니다 박승규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워드프로세서에 관해서는 이제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정황호 선생님 지금은 은퇴를 하셔서 이제 자연을 벗삼아 제일 부럽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 키스트가 이제 첫 직장이신데요 그곳에서 짧은 6년 동안 상당히 많은 일을 하십니다 특히 한글 관련 표준 규격 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뭐 키보드 배열 표준 등등 뭐 주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본인의 오름을 입증하기 위해서 민간으로 뛰쳐나가셔서 당시 이제 고려 시스템 산업으로 옮기셔서 거기서 한글 워드프로세서 명필 개발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공을 하십니다 국내 최초가 아니면 아예 하지를 않으셨던 분 같습니다 국가공인 전자서명 인증 제도 도입과 정착이라는 당시로서의 세계 최초 업무를 마지막으로 지금 자연으로 들어가서 제일 부러운 인퇴 생활을 하고 계시는 정황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손님 모시겠습니다 이기식 박사님이십니다 현재 주식회사 IT제는 이제 고문을 맡고 계시는데요 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그 정말 그 우리 문제작이죠 워드프로세서 명필의 개발을 주도하신 분입니다 지금 일본에 계시는데요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멀리 일본에서 오셨습니다 지금 그 컴퓨터 그 명필 뿐만 아니라 컴퓨터 관리사 한일 자동 번역 시스템을 개발하시기도 하셨고요 1988년에는 당시 증권업계로 옮기셔서 상시 부사장이셨는데요 국내 최초의 CIO를 역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89년에는 PC통신 그리고 97년에는 인터넷을 활용한 증권거래 시스템을 실용하시는 그야말로 한국의 IT의 전무후무한 민간과 간 그리고 한글뿐만 아니라 그 의경사례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오신 그 이기식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